박떼기 박떼기 아이 이거! 점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점령 방법을 몰라! 경제개혁 아이 도움말 도움말 전투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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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거 이런건 다 필요없고요 건물말고 하아 하아 할줄을 모르니 이걸 하아 하아 호 영토가 늘어난 데가 없네 이상한 데가 늘어나고 있네 아무 데나 이동이나 그냥 강산 짓고 대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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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돈 빠져나오고 하아 착륙하라아 점심을 어떻게 하는거야 아아 개척자가 일로 와야됩니까? 아 마지막 개톤 빌드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도해왔습니다 스파이 그 개척자가 지금 멀티를 하나 합시다 스파이 개척자 그 개척자가 지금 멀티를 하나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보낼까? 지금 제일 꼴보기 싫은 게 프랑스야 프랑스 배치 이동 만약에 말야 리옹으로 가자 그냥 대기처 하란 말이야 다 대기처 하란 말이야 다 대기처 하란 말이야 아아아아아아 아 참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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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까마 저거 설마 점령을 못하는건 아니겠지? 도시 도시 점령 도시국가 점령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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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정찰병 뽑으세요. 그리고 생산선택 여기서도 여기선 기마병 뽑고요. 빨리 오세요 빨리 그 너는 일로 올 필요가 없어 이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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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공격해 됐어 방어 태세해 따다 첩보기요 첩보 방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전책 됐고, 외교. 외교 점수 420. 미스머르크 741. 내가 지금 2등이네. 2등이야, 2등. 아, 보다페스트? 아, 뭐야. 생산선택.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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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건물 질러야지, 또. 공중정원. 아, 불가능. 공국서 사실. 과학에 올라가는 건 없나? 이제 과학 위주로 합시다. 과학 승리를 위해서. 어, 과학 소비. 공국서.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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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게 뭐야. 아, 화물쏘냐? 열심히 하세요. 일로 한번 떠나보자. 아, 못 떠나네. 구국서 사실. povo사 어후후후후후후후후후.... 어우 어우어우 아 내가 좀 이런게 있어 아우 아우 이거 뭐라 말해야돼 그래 병이 있어 병신이야 아니다 아아 화차가 죽었죠 한국기마병 개척자 개척자 이제 저기다도 멀티를 할 때가 됐어 아아 드디어 나왔다 일로가 너도 예술과 길드 화짓고 화물선 계속하고 은행업 은행 민인제기술 모든 문명을 만났다면 세계대회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문명을 흠 아뇨 아 거북선은 못 뽑나 감사합니다 거북선도 뽑아야 되는데 인쇄기술 외교보장 경제보장 아 영토가 안누러나 이제 요런데밖에 안누러나 아이씨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 영토 정사열병은 여기로 가보세요 아 개척사랑 자유를 바꿀순 없으니까 얘랑 바꾸데도 차라리 주변이 어 얘네랑 우호도가 떨어지면 안되는데 여기로 갈 수 밖에 없다 때려 어쩐 일이십니까 아 아 우호관계를 선언하는게 소파이를 보내지 마십시오 비밀정보를 나누십시오 그래 150톤 이동 파리로 간다 다른 문명수도에 스파이를 배치한 외교관입니다 선정포고라면 스파이는 도실에서 탈출합니다 외교관은 다른 기술을 훔치진 않지만 계속 음모를 제공합니다 아 아 아니 스파이로 보내 스파이로 보내 스파이로 세척자 스파이로 미대한 상인이 태어났습니다 미대한 상인 미대한 상인이 태어났어 이쁜 미대한 상인 미대한 상기 육시 수리를 죄송합니다 불행에 대한 기호도가 낮으며 어우 레그 레그 곡창, 도서관, 성서, 조폐국, 콜로세움